저기 뭐예요? 다음 컷어요. 일단 이 뷰 앞에서 맥주잔 들고 내가 사진 찍어줘야 돼. 아 지겨워. 그러면 이거 찍으면 인생 내 컷 안 가도 돼? 인생 내 컷. 빠른 테면 빠른 테면. 그래 그게 좋은 매니저지. 맞아 맞아. 그러면 여기서 내 컷 찍어. 그래! 맥주잔 들어야 돼? 어. 왜 싫은데? 이게 어색할 수 있어서 소품 있어야 돼. 집게! 아니 나 너 들을 수 있는데. 나도 너 들을 수 있어. 숟가락 들어도 돼? 어. 안 시크해. 그럼 그냥 안 들어도 돼? 너네 왜 그러는 거야? 저거 왜 들고 하는 거야? 얘가 시켰어. 근데 또 하는 거 고분고분 잘해줘 소니 언니가. 뭐가 됐고 빨리 해. 야 너무 괜찮아. 잠깐만. 야. 진짜 괜찮아. 이거. 어떡해. 인물 모드로 하고 있거든? 잠깐만. 영혼이 없어. 눈치 봐. 보살이네 보살. 내 컷 다 찍지 않아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직. 아직. 인생 내 컷이라며. 좀 뒤로 가면 안 될까? 네가 뒤로 가. 이 자식아. 아니야 여기야. 아 여기 좋다. 자 그거. 신선하다. 귀엽다. 눈 보여주세요. 여기 아이컨택 예쁘다. 사이즈 좁아. 귀엽다. 예쁘다. 그만해. 놀자. 야 인생 내 컷 나왔어. 인생 내 컷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야 사진은 굳이 지지거났네. 아 이거 할게 이거. 아 그거 좀 그만 들어. 아 이게 뭐야. 이거 최고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깻잎 깻잎. 뭐든 들 거면 빨리 와서 들어. 너 맘을 들어 맘을.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깻잎을 들고 찍어. 힙을 어디서 배운 거야. 다 먹었다. 인생 내 컷도 찍었네 여기서. 가자. 아 지겨워. 잘 먹었습니다. 그걸 왜 갖고 와. 다음 폭탄 장소에서. 왜 갖고 와. 나 복싱 고급했어. 반만에. 누가 뺐 거야. 니가 방해 늦지 마.